네, 아기는요. 제왕절교로 아기 꺼낼 거라고 했잖아요. 네,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보고 싶어요. 몸 좀 좋아지시면 제가 가서 보게 해드릴게요. 부탁이에요. 보고 싶어요. 데리고 좀 와주세요. 그 마음 아는데요. 몸 좀 나아지면 그땐 가서 얼마든지 보세요.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네, 그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은성아. 잠깐만요. 김수련 환자 보호자 되시죠? 맞춰 김수련 환자 보호자. 아닙니다. 맞잖아요, 당신. 왜 태어난 아기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? 놔. 놔요. 놔요. 따라와요. 이러지 마, 은성아. 좀 빨리 가. 은성아. 놔요. 놔요. 자, 이제 방자، 나요, 이것 좀 놓으라고요. 은성아. 사인해요. 사인해요 당장. 수술하면 이 아이 살릴 수 있다고요. 소관사님 동의서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싫어. 이대로는 이 아이 죽는단 말이야. 이 아이 죽는다고요. 애 엄마도 없는데. 병든 아이를 남자서 어떡해. 차라리.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. 은성아. 당신 뭐야 어? 아프면 건강하지 못하면 다 죽어야 돼. 당신이 아버지들 자격이 있어. 일하지 마소. 여긴 병원입니다.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. 난 이 애가 미워 죽겠어. 아기만 아니었으면 수연이 좀 더 일찍 지내할 수 있었다고. 저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. 아기만 미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. 한 번만. 유나야. 디프리데이터. 유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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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떠. 유나야 정신 차려. 유나야 눈떠. 유나야. 맥주 차지. 차지. 형. 형. 이맥주 차지. 당신 잘 봐. 우린 이 아이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. 이 아이한테는 꿈이 있으니까. 그 꿈 우리가 지켜줄 거야. 그게 우리 꿈이니까. 차지. 비켜. 쉬어. 수술 시켜줘. 차지. 비켜. 쉬어. 수술아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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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도우셨을게. 우리 아기도. 꿈이 있을 거야. 분명히. 꿈이 있을 거야. 좀 나아져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없어졌대잖아요. 하여간 고집은 항소 고집이야. 계속 아이 보겠다고 하더니 거기까지 갈 줄은. 아기는 수술하기로 했어요? 아이 아빠가 마지못해 사인을 했어요. 은성아. 엄마. 수련. 수련아. 수련아. 얘. 지금 상태가 어떤 거야? 우리가 잘 보내줘야 될 것 같아. 어떻게 하니. 가여워서. 어떻게 하니.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좋아지마. 저거 미칠 것 같아. 클 때부터. 그렇게 외로움을 타더니. 제 씨앗 하나 심어먹고. 가여워서. 어떻게 하니. 가여 전후에 눈치채는. 엄마. 가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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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여.